1. 레이트 쇼관 상관 안 돼요 상관 안 돼요 상관 안 돼요 거기가 조금 늦었잖아요 상관 안 돼요? 아니 오늘 좀 늦었어요 아 오늘 그래서 바로 오늘 레이트 쇼관입니다 댓글에 그렇게 많았다는 그 레이트 쇼관? 제목이 뭔데? 관 말고 스윗 라잇 버터 라잇 크림 인어 언덕 커버 오늘 레이트 쇼관 벌어? 벌어 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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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단 오늘도 이렇게 또 투자 많이 오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 투자 총회 하는데 제가 잠깐 들렸거든 투자 총회도 받아보셨어요? 투자해주실 때 이제 열 글자 이내로 그분들의 어떤 닉네임이라고 어떤 메시지? 그런 걸로 남겨주면 좋겠다라는 투자 총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아미분들이나 방탄소년단 뭐 저희 채널에 보내고 싶은 어떤 메시지적인 것들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투자자 총회가 있는 게 있었다라는 내가 주주가 아니야 내 결정할 건 아니니까 아마 그 사장님이 결정할까? 저분은 저분은 하시겠네 워우 버터 스포indet 파이 유튜브 버터 슈퍼스타 수ست어 잠깐만 제님 진님 그때는 정중님이 시작했는데 누가 나 사라졌다 가자 그 사운드 자체가 완전 다르다 지금 이걸 라이브로 하시는 거 아닐까요? 라이브인데 기존의 라이브랑 보이스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음향의 느낌이 이런 바람소리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라이브 맞는 것 같아 라이브는 맞아 정중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? 이거 살짝 우리는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 건데 이거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들으면 약간 ASMR 느낌 같아 사운드가 완전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까요? 약간 개츠비 같은 느낌이라네 개츠비? 네 개츠비인가? 되게 럭셔리한 공간이죠 네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잘 해볼까요? 라이브 할 ๆ 정중이가 Про Anal 음향도 다amel 완전히 역시 역시죠! 역시는 역시나 역시구만! 정국이의 바드먼서! 아 나는 평소쯤 나왔으면 좋겠다. 나온다 이제. 정리하러 오신 분? 오케이 오케이. 훨씬 더 시크해진 느낌 있네. 이번가는 턱시도 너무 멋있고. 많이 붙어왔네. 저번에도 저렇게 있었나? 아니요 아니요. 방금 나왔어 방금 아까. 아까 무네로 들어가셨던 분들 아니에요? 맨 처음에. 제가 좋아하는 분들 나옵니다. 금가루. 에이! 따라! 아 얘 아재같이? 아 짧아. 아 너무 짧아. 확실히 때깔은 내가 느끼는 건 매번 뮤비처럼 맞춰 찍는다. 세트 것도 제작한 거 아니야? 외국 느낌인데 외국 간 거 안 할 거 아니야? 다시 이제 촬영해서 보낸 소스겠죠? 그러니까 촬영을 한국에서 하고 외국에다 보낸 건데. 그렇죠. 보통 저런 세트들 제작하면 촬영 끝나고 다 부셔서 다시 철거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게 정말 촬영을 위한 딱 그 단기만 딱 하고 끝내는 용도인데. 뭔가 70, 80년대쯤에 있는 뮤비 스타일이지 않아? 지금 뮤비 아니야. 아 맞다 맞다. 누가 보면 뮤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. 뮤비는 아니고. 그런 쇼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오늘따라 이게 스피커가 이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어 뭔가 음향이 좀 다른데? 이랬잖아. 우리가 이거 전에 빌보드 무대를 봤고 이거 레드쇼잖아. 그러니까 이제 안무적인 거랑 구성적인 거는 비슷해. 공간이 좀 다르고 내가 느낀 게 맞으면은 뭔가 이번 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딱 들었을 때 그들이 바로 옆에서 ASMR처럼 이 숨소리부터. 그래서 뭔가 비트의 멜로디가 보이스보다 좀 되게 작게 들렸거든. 음. 보이스가 좀 더 크게 들렸어. 더 집중력으로 많이 들렸다. 너가 말한 것처럼 숨소리나 바람 속 다 들어오거든.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 거 아닌가? 그럼 이번 편은? Butter, ASMR. 어. 네. 근데 오늘 촬영적인 거 거의 못 본 거 같아요. 저 너무 신나가지고. 촬영적인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나? 앵간한 거에 넣게 막. 어떻게. 이게 앵간한 거? 이야 이분 실수하시네. 무슨 일 있었나요?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발카메라로 유명한. 아 맞아요. 그걸로 보지 않았습니까? 아. 그거. 마마죠. 레전드와 발카가 함께 탄생했어. 맞아요.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지. 라이브 콘텐츠든 뮤비든 막 공공이든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. 높다 보니까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한편적으로 불행한 것도 있어. 왜죠? 그래서 그런 걸 원하게 된다. 아.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엔 또 뭘 해서 또 그들을 보는 위로 하여금 쇼크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. 아니 감독님 입장이었구나. 어. 그러니까 내 입장만 하네. 그렇구나. 방탄소년단 입장 말고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. 한편으로. 고민될 수 있겠네. 나는 뭐 보지도 않겠지만 부담될 것 같아.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와 그냥 정말 잘 찍었다 이러지만 모든 아티스트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. 라이브 콘텐츠적인 걸 보더라도 저렇게 세트를 찍고 저 정도의 어떤 그 퍼포먼스와 이런 거 카메라 워킹 이런 거 다 투자해서 뮤비처럼 찍었잖아.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야. 기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스타일링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대충한 느낌이 없잖아. 그렇죠. 자체의 콘텐츠들은. 어.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영화 봐야 될 것들을. 아 여기서 콘셉트 안 봤으면 말 못 하겠다. 영화관. 사장님이 그러던데. 투표로 상영할 거 정하시겠다고. 아 그 좋아요 많이 받은 그. 좋아요 많이 받은 그 댓글에. 좋아요 많이 받은 그 댓글을. 영화관 예매를 해가지고 틀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맞죠? 정확한데. 어. 지나가다 들었는데 정확히. 음절 하나 틀리지 않네. 너가 말한 것만. 하하하하하하. 그러려면은 채널에 그 영상이 올라가면 거기 막 댓글 쓰는 데에서. 그만큼의 많은 활성화된 댓글과 좋아요 참여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. 아 그쵸 그쵸. 라는 게 내가 괜히 걱정되더라고. 제 3자 입장에서. 그런 건 걱정 안 되시냐고 물어봐야겠네. 안 돼. 걱정돼서 안 되죠. 물어봐야 될 거 같군요. 사장님. 사장님. 팝콘은 왜 필요할까요? 다 먹었어. 없어? 자 상영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. 자리에서 일어나. 진짜. 떨어진 팝콘을 주워서. 아니요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좀 남았는데? 응. 어헤어 네 began. mach d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